루이스 헤멜턴은 일요일 호주 그랑프리에서 3위를 차지했고, 7번의 세계 챔피언인 루이스 헤멜턴은 그 결과를 그와 그의 메르세데스 팀에게 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영국인은 메주세데스가 8개의 연속적인 건설업자 타이틀이 네드브리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끝이 난 2022년의 치열한 경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슈진 경주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네드브리 바레인과 사우기 아라비아에서 모두 우승하면서 새로운 시즌과 메르세데스는 또 다른 힘든 캠페인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멜턴은 시즌의 두 경주에서 7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요일 GP에서 그리드에서 3위를 시작한 그의 놀라움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에보일 캄에 따르면 이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라고 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헤멜턴의 팀 동료 조지 러셀은 멜버른에서 처음으로 폴을 확본세계 챔피언 맥스 버스타 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헤멜턴은 조지가 오늘 환상적인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압출에 서는 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꿈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불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가 그들의 돈을 위해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날씨가 좋기를 바랍니다. 메르세데스 팀의 토토 울프 교장은 기자들에게 베르스타 팬이 그만의 위그에 있지만 예선에서 슬버 에로우의 활약이 팀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맞습니다. 베르스타 팬은 1분 1위요. 7회 32초의 시간을 세워 자신의 시술 두 번째 경력보를 달성했습니다. 머셀은 0. 236초 뒤졌고 헤멜턴은 0. 372초 뒤졌습니다. 페르난더 알론소가 4위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GP 우승전 세레이오페레스는 척본 제각기에서 추락했고 경기장 뒤쪽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다시 uma 수강이 된다. 이거 지금 COVID. 다가 놀랐어.